사랑역 감사합니다. 제가요. 시간이 이렇게 되지만 사랑역이 신곡이니까 한 번 더 가도 되겠죠? 우리가 사랑역까지 하고 그리고 살짝끔 우리가 한시만 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시에요? 3시 넘었죠? 그쵸? 너무 지루한 거 아니야 혹시? 아하 아, 아고라? 자 그러면 사랑역을 한 번 더 신곡이니까 요까지만 갈게요 그러면 한 3시 반에 끝날게 하려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지루하지만 않으면 제가 사랑역 안 지루해요? 가지만까? 자 그러면 사랑역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곡이기 때문에 자 자 다 앉아요 여러분 자 몸을 자 몸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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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배우고 하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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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따라 저 이 날마 몇 번을 물어보았요 보나 한 번데 따로 멀어지는 멀어지는 기적 소리 사랑은 나의 끝을 받으며 자 여기까지 자 이 노래까지 제가 알려드릴게 신곡이니까 지루하지만 않다면 자 여러분 제가 요거를 사랑력을 좀 올려서 돌고 돌아 여기부터 자 보이시죠 자 돌고 돌아 사랑력 시작 돌고 돌아 사랑력 잘 됐어요 자 돌고 돌아 다음에 4분 실패가 있어서 한 박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쭉 끝까지 끌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고 돌아 사랑력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돌고에다가 조금 입을 주시고 앞에 초기 부분에 치고 뒤에는 한 박자의 쉼표를 쉴 수 있도록 여우를 쳐 봐요 돌고 돌아 사랑력 사랑력 자 사랑력 또 어떻게 해요 사랑 랑 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력 하고 쉼표를 우리가 또 알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돌고 시작 돌고 돌아 다시 한번 내렸네 다시 한번 내렸네 다시 한번 내렸네 다시 한번 내렸네 생각하고 해야 노래를 엄청 이렇게 표정도 없이 내렸네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렸네 디듬을 타라니까 다시 한번 내렸네 잘 내렸네 아픔만 두고 시작 아픔만 두고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시끄러워 시끄러워 다 돼지들한테 떠나면 어떡해 아픔만 두고 끌잖아 지금 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픔만 두고 뒤에 사무실도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못 하려고 안 보고 그냥 가 아픔만 두고 이거잖아요 떠나가는 그렇죠? 아픔만 두고 떠나가도 내가 이렇게 할까봐 이것까지 가르쳐준 거예요 시작 아픔만 두고 떠나가는 그렇지! 그 다음 보세요 저 시작 저기 사는 말이 없는데 그럴 줄 알았어 영웅아 그럴 줄 알았어 네 이제 네 아픔만 아픔만 저기 사는 날 때 어떻게 하냐면 저기 사는 날 때 밑으로 뚝 떨어져 저기 사는 시작 저기 사는 시작 저기 사는 말이 없는데 말이 없는데 내가 안 했잖아 내가 안 하면 먼저 하지 않기로 했잖아 뭔지 내가 하는 영역까지 침범하냐 이 말이요 자 저기 사는 그럴 때 몸이 어떻게 돼요? 시작 저기 차 그렇지 그렇지 저기 차는 이게 아니고 밑으로 못 펼까요 따로 좀 시작 저기 차는 그럼 말이 없는데 저기 차는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그렇지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한마디 셋 돌고 돌아 사랑여 다시 한번 내려온 내 그렇지 아픔만 두고 떠나가 갑니다 거기 사는 말이 없는데 예 예 예 아 아 아 센스쟁이들이요 아 아니 어떻게 저기 차를 그렇게 잘하냐 뭐야 그럼 어 분실 내비톱이나 끝난 밤이에요 자 저기 차 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나 음악을 들어봐라 보셔요 자 어떻게 가나 제가 이걸 계속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음악 자체가 저기 차를 저기 차 이렇게 말하느라 저기 차를 저기 차를 저기 차를 보세요 떠나가는데 앞을만 두고 봐요 두고 떠나가 보세요 음악 맞죠 예 아 천재인갑이요 예 예 예 이대북에서 뭐 잘한 척은 안 하면 안 되잖아 최현이가 원래 잘한 척하기를 유명한 것도 예 예 자 저기 차는 음악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끊어줘야 돼 몸으로 멋있게 이렇게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이렇게 노래방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야야 지금 화장실 갔다 오자 얘 노래 부르는 동안 이렇게 하거든 근데 저기 차는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셨는데 꽤 꼼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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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어 엄마 아닌지 알죠 네 선생님 나는 이상하게 내가 노래 부를 때 애들이 다 화장실 가요 이유가 있는 거야 저기 차 말이에요 이렇게 엄마인지 알죠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다시 가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골고돌아 아이고 시상해 아주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에잇 돌어소라 사랑이여 다시 한반되어 아프 만들고 떠나다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아아 우하 이제 갈까 하려고 하다가 치아라가 또 순지려니까 막 웃음 다 틀어서 다 틀지 최근에가 뭔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잘하셨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시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리 차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반박자 쉬고 가야 돼 읏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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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읏을 넣어야 돼 읏이 이리 갈까 시작 읏이 이리 갈까 자 읏을 넣고 시작 읏이 이리 갈까 자 이번에는 읏을 빼 노래방 마소 부르면서 읏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럼 옆으로 말해 뭐였어 배웠냐 체눈에 안 따고 절대로 말해 이렇게 불렀을 땐 절대로 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뭐냐면 반박자 쉬고 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일단 읏을 넣은 거야 읏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리고 이제 빼는 거야 읏이 이리 갈까 근데 습관이 돼서 읏이 이리 갈까 그렇게 행위만 해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못 물고도 리듬을 마시고 이리 크치치 저리 갈까 시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몇 번을 물어보아도 그렇지 돌아온 대답은 시작 돌아온 대답은 멀어지는 나 코까지 안했잖아 멀어지는 멀어지는 시작 그렇지 멀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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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소리 붐 멀어지는 기적 소리둡 틀렸어요 일로 좀 더 이어줘야 돼 말아지는 기적 말아지는 기적소리 시작 말아지는 기적소리 그렇지 진짜 똑똑하다 아하 아하 사랑력 시작 아하 아니 오새끼야 말을 입을 그냥 한 번 버리고 다 알려냐 아하 아니 이 이불 뭘 재래야 아하 아하 이게 마스크 썩당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다보용 다보용 아하 이게 아니고 아하 아하 이게 태어들 목말리 잘잘 시작 아하 아하 사랑력 그렇지 나에겐 눈물여 그다지 한번 더 시작 나에겐 눈물여 이상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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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돌고 돌아 사랑력 다시 한번 내려올게 잘한다 아픔 맞추고 떠나 자 비틀어 포기차는 말이여 오케이 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몇 번을 물어보아도 돌아올게다 부어 떨어지는 멀어지는 기적소리 형 odd 다 알아오려 하나의 세통 굿 blev 또는 여 박수 최고위 보내요 아라 은하 아라 아아 좋은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갈께요 자 한발자씩 질시는거 신경듣세요 자 준비 한나 둘 셋 돌고 돌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려올게 상처만 주고 떠나가는 거기 다른 날이 없나 아무 눈치를 뿌려놓고 돌아서는 내 모습을 여지 아름다운 침대한 침대한 너머로 슬리 슬리 그라치 사랑여 나에게 눈물을 흘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몇 번을 끌어보았고 다시 돌아올게 다 멀어지는 멀어지는 기적소리로 아름다운 사랑여 나에게 눈물을 흘려 나에게 눈물을 흘려 혁신 았는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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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